오늘은 짜장면을 먹으려고 쟁반짜장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밥을 먹어야죠 아니 근데 도겸이는 간짜장 시키고 나는 쟁반짜장 시켰는데 단무지를 하나밖에 안주셨어 너무나도 수상하다. 그러니까 도겸이 오기 전에 내가 단무지를 다 먹어야겠다 영화 볼래? 아니면 뭐? 그냥 이거 봐야지 안녕하세요 이거 틀놓고 우리 영화 봐? 나 미션이파스블 되게 재밌게 보고 있거든 면이 왜 초록색이야? 그게 이제 녹말 그거 녹말면 이쑤시개 그거? 어 진짜 여러분 이거 녹말 이용하는 말인데 아니 녹말면 아닌가? 초록색면 맞지 않나? 대답 좀 해줘요 칫면? 녹차? 봐봐 맞잖아 녹말 맞아요? 어 녹말면이야 녹말.. 녹말 먹어도 돼? 응 그래서 그 이쑤시개로 먹어도 돼 진짜로 그래서 그거 좀 먹었어요 맞아 맞아 먹어도 된다고 해서 좀 먹었다 너 방에 있잖아 너 어? 내 방에 있잖아 뭔 소리야 가끔씩 먹잖아 뭔 소리야 내가 내가 방에 그걸 녹아 언제 먹어 야식 먹고 싶을 때 먹지 않아? 아.. 야 되게 짜장면 먹거나 여러분 제가 요즘에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형꺼면 초록색 아니지? 내꺼면 초록색이지? 형꺼면 초록색인 거 같은데? 형꺼면 초록색이야? 응 단무지를 특이하게 먹네 던져서 먹네 응 최지원 선배님 해줄까? 해볼래? 다이브에서 등산을 한번 해볼까? 안 냄샌 거 가벼고 오케이 그렇죠 단무지 줘 이렇게 하면 내가 해야 될 단무지 그렇지 않아요? 단무지 단무지 달라고 막 하지 않나? 오케이 잘 들어갔어 잘 들어갔어 잘 들어갔어 형에 딱 붙어야지 내가 한번 해볼게 단무지 아까워 세 개밖에 안 남았잖아 아 그럼 좀 이따가 좀 이따가 먹다가 해줄게 알았어 어 들어가긴 했네 다행히 그러니까 나 잘 늦는다 좀만 옆으로 갔으면 약간 뺨 맞을 거였어 단무지 내가 섞어줄게 아니 면이 초록해서 잘 안 섞이는 건가? 아니야 아니야 내가 못 섞는 거야 근데 간짜당이 원래 이게 못 섞는 게 아니라 다 섞인 건데 이게 뭘 초록색이라서 안 섞여 보이는 거야 내꺼 너무 초록색인데? 형꺼 초록색 아니야 초록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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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꺼는 왜 이렇게 초록색이야? 근데 그게 건강한 거야 근데 내꺼는 왜 그렇게 여러분 용말가루 그게 그냥 면보다 건강한 거라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왜 간짜장은 이렇게 주지? 내꺼만 이렇게 시켰어? 아니야? 그냥 간짜장만 시킨 거지 진짜 맛있어 음 맛있네 맛있다 도금이가 요즘 뭐 의심이 많아졌어요 다 형 때문에 그래 형이 의심을 많이 키웠어 그치? 응 그게 좋은 거라니까? 항상 뭘 할 때마다 의심을 먼저 가져 알겠지 뭘 할 때마다? 응 단무지를 둔다 응 이 사람이 왜 나도 단무지를 두지? 알겠지? 알겠어 와 이거 진짜 완전 아 이거 필터 안겼지 형 필터 끼는 것도 있어? 형 형 진짜 모른다 한번 해봐 아니 형 V LIVE를 몇 년을 했는데 그걸 몰라? 나는 이렇게 찍어도 저렇게 찍어도 설마 이렇게 찍어도 저렇게 찍어도 개 몰라 잘생겼다고? 아니 아니 나 그런 거 안해 형은 맨날 그러잖아 아니 아니 일반 아니에요 이렇게 찍어도 저렇게 찍어도 뭐 그냥 난 어쨌든 잘생겼어 맨날 그러잖아 너 나를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거라 고맙다 형이 맨날 그러잖아 너의 본심이 나왔다 너의 본심이 나왔다 형이 맨날 나한테 주입시켰어 이거 할 수가 있어 어떡해 이모티콘도 할 수 있어 진짜? 이거 껐다가 또 켜야 돼? 그럼 필터? 아니야 아니야 필터는 중간에 돼 근데 필터를 안 하시는 걸 좋아할 수도 있어 왜? 그냥 좋아하시는 것도 있도록 어? 여기 댓글 없는 거고 필터 어떻게 해요? 여기 있다 다 그저 그런데? 그냥이 낫다 그쵸? 아니 짜장면이 너무 맛있는데 그 뭐야 밝아? 괜찮아 약간 핑크빛이네 약간 로즈코츠 세렌리티? 오케이 짜장면이 너무 맛있는데 그 청양고추 썰어 들어가 있어서 매워 이게 농마면이 좀 뻑뻑하다 아니야 아니야 간짜장이 원래 그래 아니야 아니야 уг just 간짜장이 소스가 좀 덜 주셨네 오 맛있다 이거 맛있다니까 여기 음 미안하 와 됐다 맛있다 그래 근데 맵네 진짜 맵네 내가 제가 journal 이해했네 이 필터rze 아니라고? 알았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보세요 우리 방금 되게 달랐던 것 같은데 입힐 때 아니야 아 그래요 바꿀려고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보세요 항상 짜장면은 제가 그 어제 나온 한식재첩인가에서도 말했지만 해외 가면은 쟁반짜장이 그렇게 먹고 싶어 근데 먹기 전에 진짜 먹고 싶다가 먹으면 후회해 살짝 뭔가 애매해 왜 먹었지 약간 그게 안좋은 음식을 먹으면은 속이 약간 거북해져 그리고 이게 메타폴리스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푸드파이터 중에 3편이야? 메타폴리스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쟁반짜장이 왜 쟁반짜장인줄 알아? 쟁반에 나왔어 쟁반짜장인데 아 그치 우리가 그랬구나 쟁반짜장의 그 성분이 젠트로피스타리노라는게 있어 알아 알아 알지? 그게 이제 쟁반짜장에만 있는거였기 때문에 보통 짜장면은 이제 좀 다르잖아 쟁반짜장 좀 더 부드럽고 이거랑 이거랑 다르잖아 이게 좀 더 부드럽잖아 그.. 젠트로폴리스 그.. 젠트로폴리스 아닌데? 뭐지? 나도 모르겠어 젠트로폴리스 가텔르비아? 가텔르비아 짜장이라고 말하면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쟁반짜장을 줄인거야 그치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치 쟁반짜장면은 오늘 양파를 되게 좋아해요 저는 양파 짱 좋아해요 진짜 양파를 되게 좋아하는데 먹으면 입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진짜 먹을 때마다 고민을 엄청 하고 먹어요 왜? 굳이 입에서 냄새나는걸 말이야 이게 탈주도 다 알거야 양파 먹으면 냄새나는데 아니지 내가 생마늘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생마늘을 끄는 이유가 멤버들이랑 회를 먹으러 갔었어요 근데 이제 막 깻잎에 청양고추, 마늘, 회랑 막 싸서 막 맛있게 먹었지 그 때까지 마늘 많이 먹었으니까 잠을 자는데 입에서 이게 숨을 수 있을 때마다 마늘 냄새가 계속 나는거야 마늘도 냄새 많이 나지 이제부턴 생마늘 안 먹는다 구운 마늘은 좀 덜 나지 않나? 응 구운 마늘은 덜 나지 그게 왜 그런거야? 구우면 왜 냄새가 안 나? 왜 웃냐? 그냥? 왜 웃어? 그냥 내가 웃는 날 수 있잖아 왜 웃냐고? 그냥 V에 반응이 행복했어 나쁘다고 왜왜왜왜왜 왜 웃어? 웃지마 면접이 기분 나쁘어 아니 뭐가 아니 내가 말하는 구운 건 왜 냄새 안 나냐 물어볼 수 있잖아 왜 왜 웃냐고 아니 나 그 전까지의 상황이 너무 재밌었어 뭐 뭐가 구운 게 웃긴 게 아니야 응 구운 거 그냥 그 무시하냐? 그게 아니라니까 깻잎에 회를 싸먹고 잠자면서 계속 그 말의 냄새가 나는게 웃겼어 알겠어? 오해하지마 알았어 알았어 정말로 오해야 무시하지마 무시하네 순간이랑 형 나 순간이 왜 내가 내가 언제 그랬어? 옛날에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 옛날에? 응 아 그거는 그거는 무시가 아니었잖아 아 나는 무시하네 그렇지 그렇지 나는 전혀 아니었는데 옛날에 그거 말했었나 우리? 응 그렇지 맞아 맞아 그래서 그거 물 뿌리는 것도 나왔잖아 영상 그게 그거야 우리 싸운 거 아 그러네 영상으로 제작되게 그게 그거네 어 맞아 근데 뭐 때문에 싸우는지는 안 나왔지 맞아 맞아 웃겨 아 배불러 어 나 아직 다 안 먹었는데? 배불러 배불러 배만 불러 배만 불러 배만 불러 배만 불러 배만 부러는 뭐야 배만 부러 날 씻는 것까지 아 아 어 어 배만 불러 음 됐다 많이 부신다 배만 불러 배만 불러 그래 그게 그래서 먹을 때마다 헛기침 나 정환이 형 헛기침 알죠 방금 한 거 그건 헛기침 아니고 기침 헛기침 아 그래 아 그러네 그러네 어쨌든 정한이 형 느낌 모르겠어 그거 허키침인가? 방금 한 거 나 그거 하고 싶어 어떡해? 이거 하지마 목에 안 좋아 근데 나는 자꾸 그거 왜 해 하지마 안 하고 싶은데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이거 안 하면 토해 여러분 TMI였어요 죄송해요 고마워 형 하지마 나 이거 얼마나 착한 형이야 안 좋은 거 하지 말라고 하고 맛있는 거 쓰고 형 안 좋은 거 하라고 하잖아 빨리 알려주잖아 안 좋은 거 언제 그랬어 나쁜 거 알려주고 나쁜 거 뭘 알려줘 나는 착한 거 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왜 웃냐 너 무시하냐 이 분이 나쁘다고 이 전사랑이 너무 웃겨가지고 무슨 전사랑이었어 헛기침하는 게 너무 웃겨 아 헛기침하는 기억에서 알겠어 무시하지 마라 오늘 이제 게임할까? 다 먹었어 그럼 여러분 잘 지내요 진상 치우기 안내해 진거 빨리 가위보 뭐야? 왜 우리 다 똑같아? 안내해 진거 빨리 가위보 오케이 네가 추워 아니야 아니야 너희 다 싸가해 에이 뭐가 하고 있어 뭐가 하고 있어 이거 못해? 할 수 있잖아 어? 형이 있었으면 형이 추워야지 내가 졌는데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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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Imperi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